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임신 갑질을 넘어서 거의 뭐 임신 대마왕급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아니 내가 지금 임신 막달인데 남편은 돈이나 벌고 집안일만 전부 다 열심히 해야지 이혼은 대접을 안해줘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예 지금 당장 이혼하세요. 예 원지 임신 막달인데 남편이 아무것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저는 임신 만삭 임산부입니다. 아니 임신 막달에 진짜 저만 이러고 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임산부들도 이러고 사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지금 출산휴가를 미리 쓴 상태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말이 좋아 쉬는거지 이건 전혀 쉬는게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붓기랑 책이 전부 다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제대로 마음 편히 누워서 잠도 자지 못합니다. 밥 먹으러 거실까지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 줍는 것도 일이에요. 거기다 샤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존감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저희 남편이라고요. 아니 아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이란 인간을 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중이고 또 제가 임신 막달인 만큼 집안일도 전부 다 하곤 있지만 네 맞아요. 바로 이거죠. 저희 남편이 하는 일 이게 전부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남편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그런 상황이니까 마사지만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붓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미쳐 돌아버리겠고 또 책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아서 막 엉엉 울며 오열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부어있는 부분들 여기저기 좀 주물려주고 또 책기 없어지도록 몸 좀 두드려주고 로션이나 크림을 몸 여기저기 발라서 만져주고 또 샤워할 때 바디워시 좀 발라주고 대충 이런 것들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작 몇번 하더니 나도 힘들어. 이제 못하겠어. 이럽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임신을 하고 있는 저보다 힘이 들겠냐고요. 지가. 다른 분들은 임신 막달 때 어찌들 버티셨나요. 보통 이런 경우 남자들이 마사지도 열심히 해준다고 하는데 겨우 이런 것도 안 해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냐고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예? 예? 그냥 살아요 그냥. 그거 안 받는다고 안 죽어요. 2번 아니 회사일에 집에 오면 집안일도 전부 다 하고 있는 중인데 지 마사지를 안 해줘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요. 미친건가? 댓글 맨날 먹고 눕고 먹고 눕고 이러고 있으니까 몸도 붓고 채끼도 마찬가지 당연히 올라오지. 2번 아니 누구는 임신 안 해봤나? 임신 유세도 정도껏 해야 그렇구나 이러고 편을 들어주지. 이건 진짜. 야 큰일 났다. 3번 밖에서 돈 벌고 집안일 전담하는 게 전부다. 라니 이게 나 순간 뭐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쉬운 집안일을 너는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막달 핑계는 이제 그만. 위험한 산모가 아니면 평소 많이 움직여야 출산도 수월한 법이라고요. 움직이세요. 움직이라고. 4번 아니 밖에서 돈도 열심히 벌고 집안일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집으로 자기를 돌보라면서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5번 스스로는 손도 깎아간 하면서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 했습니까 지금? 그냥 봐도 바라는 거 오지게 많은데요? 아니 몸에 로션도 하나 못 발라? 그럼 똥은 어떻게 싸요 똥은? 설마 똥 다 싸고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똥꼬 들이밀면서 닦아달라고 하는 거야? 6번 이건 임신 막달이 아니라 말기암 환자의 요구사항 아닌가? 어? 8번 저번에 TV에서 산부인과 의사 즉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말을 하더군요. 임산부는 환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몸이 계속 붓고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가서 임산부 전문 마사지를 받든가 하세요. 임신 핑계로 회사일에 집안일까지 전담하고 있는 남편을 그렇게 더 부려먹어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9번 아니 나도 여잔데 진짜 이해가 안되네. 뭐야 집안일 다 해준다며? 그럼 넌 집에서 하루종일 뭐 하는데요? 집안일 쉬운 거라도 좀 해놓고 마사지를 부탁하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달라 이거 아니야 지금. 10번 그래서 니가 할 줄 아는게 먹고 싸고 임신 말고 뭐 있어요? 추가 아니 뭐죠? 여기 댓글들 반응이 좀 놀랍네요. 어제는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게 폭발해서 저도 그래요. 좀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저희 남편은 회사일, 집안일 외에는 하늘에 맹세꽃 진짜 단 하나도 안 해줘요. 이게 끝이라고요. 회사일은 어차피 그냥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고 또 집안일도 그냥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서고 이 정도 뿐인데 이게 힘들다고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거 어? 임신 막달인 자기 아내 케어는 단 하나도 안 한다 이거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몸을 못 움직이니까 로션을 좀 갖다달라. 물 한자만 떠다달라. 이런 부탁도 안 들어줘요.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 종아리 마사지도 열심히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설렁설렁하더니 팔 아프다고 지랄하고 그러다 제가 조금 성질만 내면 그냥 나가버려요. 아니 최소한 기분 나쁜 아내 달래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사일에 집안일까지 자기가 전부 다 안다며 생색만 오지게 냅니다. 아니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 안 받고 화가 안 나겠냐고요 지금. 그리고요. 로션, 바디옷이 다 바르는 게 혼자서 바르는 게 가능해요? 에? 물론 저도 몸통, 윗몸의 경우 저 스스로 다 바르긴 해요. 근데 배가 너무 풀러서 몸이 앞으로 안 굽혀지니까 다리랑 바르는... 뭐야? 팔이랑 바르는... 도저히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원래 당연히 남편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설마 제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으면 좀 움직여라 이런 댓글들 많이 보이는데 남편 출근하면 집에 혼자 있을 때 거의 매일매일 어? 두 시간씩 꼬박꼬박 열심히 걷고 있어요. 뭐 알고 말아 하던가.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에? 그걸 못 바른다고요?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저기요. 저도 지금 임신 막달인데요. 몸이 안 숙여져 다리에 로션조차 못 바를 정도면 이건 임신 막달을 떠나서 네가 엄청난 비만과 심각한 과체중이라는 증거예요. 맨날 허리 아프다고 누워가지고 체묵체묵 이러고만 살지 말고 운동 좀 하고 먹는 것도 좀 줄여요. 줄이라고. 안 주고. 나 지금 둘째 임신 중인데 쭈그리야 앉아 일도 잘하고 수영도 잘 다니고 또 첫째 케어도 다 해요. 네가 몸 관리를 못한 거야. 누굴 탓하는 거야 지금? 2번. 아니 매일 혼자 두 시간씩 걷는다는 사람이 혼자 물도 못 떠다 마시고 로션도 못 바릅니까? 뭐가 이상한데? 3번. 저기였으니 저도 임신 해봤고 애도 낳아봤는데요. 막달에 몸이 힘든 건 물론 인정하지만 그래도 저는요. 우리 남편 혼자 출근시키고 나 혼자만 늦잠 자는 것도 미안했고 또 혼자 밖에 나가 일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웬만한 집안일 어지간하면 최대한 다 해두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받아 쳐먹으려고만 하세요? 이혼 당하고 싶어요? 네 남편 지금 한계야. 4번. 어이구야. 추가 글이 훨씬 더 그지 같니? 이혼 당하기 싫으면 제발 적당히 좀 해라. 이미 네 남편 너한테 5만정 다 떨어졌을 거다. 5번. 내 살다 살다 임산부로 패고 싶은 건 이번엔 처음이구만? 6번. 저 7개월 차 임산부인데 진짜 이런 걸 좀 쓰지 마요.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임산부까지 욕을 먹는다고. 참고로 저는요. 막달까지 직장 다닐 예정이에요. 왜 그래요? 정말. 7번. 내가 진짜 웬만하면 임산부 편 들고 사는 사람인데 이건 도저히 편 못 들어주겠다. 남편 누군지 몰라도 정말 불쌍하다. 8번. 아니 여기 댓글도 진짜 진심이야? 하다못해 키우는 개도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팔다리 주물러 주겠구만. 지새끼를 품고 있는 아내 마사지도 안 해주는 게 정상이냐고요. 에휴 이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저출산이지. 그럼 니가 가서 해주던가. 추가 2. 오늘 큰 마음을 먹고 남편이랑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선 제가 임신하는 동안 남편이 집안일을 쭉 전담해왔는데요. 처음부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댓글들 보고 그냥 집안일이라는 거 지금이라도 내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매일 하루 한두 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는데 그래 그 시간에 차라리 집안일을 좀 해보자 이렇게요. 그 대신 그만큼 남편한테 마사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싫다고 합니다. 그냥 집안일을 하지 마사지는 주고도 못하겠다고 해요. 사실 저희 남편이 집안일을 전담한 그 동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남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쭉 해왔던 사람인데요. 그렇기에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늘 해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집안일을 맡아주는 게 남편한테는 별로 큰일이 아니에요. 늘 해오던 일이고 워낙에 잘하니까요. 그러니 지한테 쉬운 집안일을 하고 싶다 이거고 그렇게 우기는 거고 끝까지 제 마사지를 안 해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래도 제 마음 이해가 안 돼요? 댓글 1번 아니 뭐 마사지 못 받아 죽은 귀신이 달라붙었나?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한마디로 지 몸종을 해라 이건데 야 너 이러다 진짜 이혼당하겠다. 어쩜 쫓냐 너를. 아 진짜 싫다 이런 사람. 이 선이도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있군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누군가가 집안일이든 어떤 다른 일이든 뭐든 간에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럼 그게 쉬워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했고 잘하니까 잘하는 거야. 숙달이 됐으니까. 잘한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이 선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는 건 그냥 당연한 기본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라고. 전혀 고맙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게 깔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편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집안일도 안 하면서 이것도 안 해주면 그건 진짜 개자식이 맞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이야, 이 선이는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후기 올라오면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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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